안녕하세요 강산들이구요 오늘은 산들이가 진짜 진짜 쉬운 방법으로 이 고추장을 한번 담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장 담을 단지를 이렇게 소독하는데요 이 단지가 한번 뜨거워지면 식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미리 이렇게 소독을 해서 준비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건 고추장 담을 재료인데요 소주는 지금 피티병 하나 유리병 하나인데 나중에 조금 된 것 같아서 유리병을 하나 더 넣었구요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봄에 달래 캐다가 액기스 담아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맨 먼저 이렇게 큰 볼에다가 소주 이거 피티병이 된거 640ml 짜리 인데요 이걸 먼저 부어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매주가루 300g 을 소주에다 이렇게 잘 풀어 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매주가루가 풀어 졌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병에 든 소주 360ml 짜리를 부어 주시구요 그리고 달래 액기스도 500ml 를 넣을 건데요 이 달래 액기스가 없으시면 그냥 꿀이나 개복숭아 아니면 물엿 이런걸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도 1컵하고 1 2분의 1컵 인데요 이게 1.5컵이 되겠죠 1.5컵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품기로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 주시구요 이제 소금이 완전히 녹은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고춧가루 800g 을 넣고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이 적어서 지금 거품기로 이렇게 젓고 있는데요 양이 많으면 주걱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고추장은 많이 저으면 저을수록 윤기가 나거든요 지금 계속 젓다 보니까 살짝 윤기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 저어 주셔야 됩니다 고추장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찍어 먹어보니까 농도가 좀 돼요 그래서 다시 지금 소주 병에 들어있는 거 360ml 짜리 있죠 그거 하나를 더 사다가 지금 부어서 다시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농도면 고추장 농도로서는 딱 알맞은 농도거든요 그러니까 소주가 맨 처음에 PT병 중간짜리 640ml 하고 병이 360ml 짜리가 2개가 들어갔잖아요 총 합계가 1360ml가 들어갔는데 1.5L가 좀 안 되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농도면 딱 된 것 같아서 단지에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단지에다 담아볼 건데요 이 고추장이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아니면은 꿀 이런게 들어가면 더 반짝반짝 예쁜데 저는 지금 달래 액기스로 했기 때문에 좀 반짝거림은 덜한데요 먹어보니까 맛은 달래 향이 살짝살짝 나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에다 담으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만 실온에다 보관하신 다음에 냉장 보관하고 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냥 실온에 계속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다가 비닐 랩을 하나 깔고 그 위에다 소금을 살짝 덮어서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고추장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쉽게 담으셔도 소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곰팡이 피고 그럴 염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기 보관을 하시고 드셔도 되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많이 많이 오는 하루 되세요 이상 강산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